야 오늘 잘못하면 이거 함장 경험치 다쓰겠는데? 자 풀부포에요 11.6 만프레드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빛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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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드론 그나마 오데이셔스 이게 포 쏘면 장전하는 신용도 할텐데 18초 뒤에 한번 보자 쳐다보지마 딴 데 봐 그렇지 저 뒤에 있는 거 크렘린이지? 슬라바냐? 슬라바네 야 뭐 뭐 하긴 한다 역시 기계는 때려야지 야 발로도 찬 설마 장전될 때까지 좁히고 있나? 그러네 계속 패는데 아 개귀엽네 우리 팀 이겼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질 뿐이야 아 오데이셔스 지금 자강두천 승류를 올리려는 자 승류를 떨구려는 자 이거 랭크 위 랭크 위장 맞나? 클렌저니었나? 하여튼 싹고수한테만 주는 위장입니다 이게 있으면 보통 그 라인은 믿어도 돼요 웬만하면 근데 저번에 블랙 믿었다가 큰일 날 뻔 했지 그 사막의 눈물에서 아니 갈껌 가고 모스크바님 코풀소 위장 보고 믿었다가 통수 맞음 저요? 전 그냥 클레전을 안하는 데 후 경쟁 컨텐츠는 재미가 없다 이말이야 거기서는 부포셋 못함 25,000판을 탔다고? 진짜 함정 그 자체다 쿠즈네 초프의 화신 아씨 컨퍼러 있네 그 독전을 타면은 포탄들이 자기 의지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날아가는 것 같아 엄청난 피탐지 범위 16.3키로 야 나 컨퍼러한테 제대로 빨대 꽂힌 것 같아 누가 날 보고 있는 건가? 컨퍼러 제발 불만은 안 돼요 게임 시작 5분만에 일단 부포 29%가 날아갔고요 진짜 전설이다 부포야 제발 일하자 아 어 직선주행하면 피할 것 같은데 아이캔 헬프 유까진 들었는데 레다 빔 봐봐 포탄이 지 원한대로 간다니까 이건 자유의지가 없으면 설명이 안되는 현상이야 포탄이 살아있는 것 같아 독천은 이러면 컨커러가 또 나를 쏘겠지 스팟이 이제 재니까 가자 어 뭐냐 이 세 발은 두 발은 과관통이 없군 아이캔 대공포 매너좀 합시다 다 포수네 방금은 피하려고 노력도 안한 것 같은데 리얼 인공지능 궁어빵이 이거보단 더 잘 날아가겠다 어 백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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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걸 원컴을 못내네 비관통? 비관통? 잠깐만 어디에 맞췄길래 비관이 남냐? 레전드 레전드 스팟 띄워줘 컨커러스팟 띄워줘 컨커러스팟 띄워줘 컨커러스팟 띄워줘 안 돼 들어가게 해줘 와씨 앞에 엄청 많네 두발 많네 어 잠깐만 왜왜왜 자연으로 꺾고 있었지 친구? 나는 자연으로 꺾으라고 안했는데 이불은 썬넘지 어디에 뭐있냐? 누가 누가 날 보는거야 대선 풀피 대선 야 기어링이 나한테 재미보기는 못하지 드디어 빠져나온다 한 5분만에 빠져나올 것 같다 5분만에 빠져나올 것 같다 야 포각바라 포각바라 오 나이스 그럼 난 또 꼴박하겠지? 이미 죽은 애를 쏜다고? 그럼 다시 후진을 한 다음에 나 이번판에 몇번 박았어 대공포 반갈죽 대공 대공포 반갈죽 대공 클랏다 맛집을 봐버렸다 저 친구 들어가 들어가 얘가 선회반경이 1020m인가요? 1080이었나? 좀 가자 이제 엔진아 힘내 들어가야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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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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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마턴 터지고 부포 부포가 여러명 있구나 우리 슬라반 살아있니? 야 여기서까지 옵티머스를 언급한다고? 제발 여기 기어링이라고 하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야 포각 실화냐 진짜 정말 전설적인 포각이다 진짜 기어링 적 있고 부포가 힘을 못내는데요? 아 대공포가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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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항공 오래 만기나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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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개아프네 야 저거 이거 맞는다고? 진짜 전설이다 이걸 쳐 맞네 어? 더블 스트라이크 띵 아 아 이거를 더블 스트라이크를 따네 탄 튀어서 얘도 맞은거 아니야 대박이네 야 영상강 뽑았다 이번에 아 영상강 6발로 2마리 잡는 법 아 나 기어링 부포로 잡은 줄 알았거든 근데 부포 그건 안들어오네 이제 이 슬라바를 믿으면 됩니다 슬라바만 믿으십쇼 야 이 컨퍼러 아직 반피야? 진짜 좀비 그 자체다 맞아 총통님 일부러 산탄을 만드셨군요 아니 근데 옆라인도 박살났던거 치고는 다 밀어줬어 얘네가 아이 컨퍼러 안됨 탱킹을 할 일 다 하면 안되지 그러면 우리한테 안좋은건데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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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얘 한 400만 탱킹 했지 않을까? 나도 계속해 팼고 저 기어링은 저 누구냐 스몰랜스크 욕 얼마나 하고 있을까 지나가다가 맞아 죽었는데 고라니처럼 죽어버렸는데 아 우리 쌉고수 대선이 더 잘한 친구인가 와 16만 5천 컨퍼러에 6만 스몰랜에 6천 기어링에 2천 이 부포 아 주포 딱 한발 맞은걸로 터졌네 제가 꼴박하는 목록 3마리 맞다 내가 잘하는 친구다 지금 테스트 서버 열릴때까지 이제 1시간 가량 남았거든